월 300만 원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연 3%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액이 늘어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50세까지 직장생활한 다음부터 인출을 시작했는데 그냥 완만하게 계속 유지되죠. 그러다 65세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죠. 왜? 국민연금 받은 것만큼 소비액이 줄어들죠. 이분이 80세가 됐을 때 돈이 얼마가 되냐면 45억이 됩니다.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박사는 어떻게 해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는가? 이제 아셨죠? 첫 번째 좋은 전략이 바로 뭐냐 하면 반반 전략입니다. 이 반반 전략이 뭐냐 하면 내가 1억에 있으면 5천만 원은 한국 주식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상은 코덱스 200TR이라는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덱스 200TR이라는 상품이 이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우리나라 MTS에 가셔서 200이라고 검색하시면 200 뒤에 TR 붙은 에서 하시면 됩니다. TR이 뭐냐면요. 배당금을 재투자해주는 상품을 TR이라고 합니다. 왜? 물론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는 피할 수 없어요. 다만 TR을 하는 조언적이 뭐냐면 배당받은 걸 지체 없이 재투자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이어나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좀 여러분 TR 계좌를 ETF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TR에 사고요. 절반은 제가 좋아하는 미국채 10년 선물,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걸 삽니다. 이걸 둘을 사서 거래비용은 얼마를 가정했냐면 0.2%를 가정했어요. 이런 걸 가정 안 하면 성과 평가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만 제가 정립투자를 하잖아요. 2천만 원을 우리 아까 ISA 계좌에 딱 넣었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넣으면서 비율을 5대5를 맞춘 거죠. 얼마? 코스피 205, 그 다음에 미국채 5. 이렇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1.0이 6이 되죠. 보이시나요? 1이 6이 돼요. 500%. 수익률 50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너무너무 편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끝에 보면 좀 빠졌죠. 저게 8월 2일 날 대폭락 때문에. 8월 5일 날 주가 10% 빠졌죠. 근데 빠져서 저 정도, 저 정도밖에 안 받았죠. 그리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왜? 물 타주니까. 5대5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7.25%. 연한산 복리 수익률. 이 7%가 뭐냐 하면 10년마다 땀을 난다는 수익이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전략을 가지고서 하는데 이 전략에 문제가 있죠. 2002년, 2006년, 2013년, 2018년, 2022년. 그러니까 24년 동안 5번 마이너스 나는.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나는 건 각오하세요. 라는 게 이겁니다. 고수익을 기록하는 대신 약간 위험하죠. 근데 이제 이 전략을 갖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35살. 가정한 겁니다. 가정. 가정입니다. 마흔 해도 돼요. 좀 더 일하면 됩니다. 근데 35살 흙수저 부부가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돈을 잘 모은다고 돈은 쪽이라서 이렇게 가정한 거고 혼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제발 혼자서 치킨 사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좀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뛰면 안 되는. 저도 요새 뚱땡이 홍박사도 러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박사도 뜁니다. 왜?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되게 깊은 뭔가가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를 자주 봐야 되고 해만 자주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자극해야 되는데 해서 밖에 나가서 1kg가 됐던 500m가 됐던 뛰라고 해가 난 날 뛰라고 휴일에 해가 나면 뛰라고 그때 바로 뒤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석 때 매일 뛰었어요. 날이 엄청 좋았죠. 추석 연휴 처음에만 비가 좀 오고 뒤에 내내 날이 좋았어요. 뛰면 뛸수록 깊으더라고요. 그래서 러닝크루들 가르치는 데 가서 돈 내고 배웠죠. 그래서 숨 쉬는 법도 따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잘 못 쉬고 있었다. 복식호흡이 그렇게 선도 소설에서는 복식호흡을 하라고 그러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복합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든가 신발은 어떤 걸 고른다든가 이런 걸 해서 약간 지름병이 왔어요. 러닝도 돈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면서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연 1회 리밸런싱 2천만 원 ISA 계좌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1억이 도달하잖아요. 그 1억을 ISA 계좌 빼가지고 다시 1억 5년짜리 또 가입하고 그 1억은 일반 CMA 계좌에서 운영을 하던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된 일자리의 연퇴가 통상 49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도 49회 파괴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 50살 넘으면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임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했고요. 국민연건 65세에 월 100만 원씩 수령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이분이 이제 35세니까 20년 뒤에는 월 100만 원 주겠죠. 안주머질 수 없고. 그렇게 가정해서 했을 때 지금 저렇게 저분이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면 15년 저축하면 11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까 10억이면 상위 10%였죠. 그렇죠. 거의 상위 10%에서 7% 사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부자가 은퇴할 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반반 투자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때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에 월 300만 원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월 300씩 인출을 한다. 이제 은퇴한 다음이니까 좀 적게 잡았어요. 저축을 열심히 하는 부부니까. 그래서 월 300만 원을 소비하고 연 3%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액이 늘어나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에 받는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 50세까지 직장 생활한 다음부터 인출을 시작했는데 어? 그냥 완만하게 계속 유지되죠. 그러다 65세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죠. 왜? 국민연금 받은 것만큼 소비액이 줄어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액이 국민연금 받은 것부터 줄어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분이 80세가 됐을 때 돈이 얼마가 되냐면 45억이 된다.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 박사는 어떻게 해서 흑수저가 금수저가 되었는가 이제 아셨죠? 제가 저런 전략으로 한 15년 했거든요. 2008년에 이걸 개발했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서는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또 그때 운이 좋았던 게 KB국민은행 다니고 있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거기 계약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많이 받았지 또 2009년에 둘째 태어나서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늦둥이 녀석이 예민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요. 제주도 한 번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 귀가 좀 아픈 애들. 그래서 이놈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여행 중지. 복덩이에요. 우리 둘째가 우리 거북이가 복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 덕분에 조축이 막 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큰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한테도 큰 돈이 안 들고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죽자고 저축하고 굴리면서 매년 매년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새인가 금수저가 됐는데요. 이런 흑수저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이 전략이 너무나 좋은 사례인데 이제 이런 전략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박사님 지금까지 잘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맞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연환산 7.2%라는 정말 뛰어난 성과를 반반 전략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돈을 벌어줬는데 이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라는 게 질문인데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한국 코덱스 200 코덱스 200 TR이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채 10년 선물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 폭락할 때 환율 오르죠? 그리고 또 여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환율 역시 그리고 이번에 주가 폭락할 때 역시 환율이 오르면서 저런 어떤 미국 채를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가 반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가 매수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 때문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다 싶으면 팔고 떠나면서 달러를 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사니까 결국 이 둘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전략들이 바뀌기는 저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채권이 선진국 지수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언젠가는 편입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단타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시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아직은 멀었잖아요. 채권도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주식은 뭘고도 멀었잖아요. 아주 공매도도 재개 안 못했는데 공매도 재개를 해달라고 외국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안이라서 이야기한 거지 공매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은 모르겠어요. 또 무서워요. 그래서 투자산분법이 두 번째 아주 쉬운 방법으로 투자산분법을 추천합니다. 이 투자산분법은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선은 한국 주식 파란 선은 미국 S&P 둘 다 다 투자함으로써 한국에만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걸 막자라는 포트폴리오가 투자산분법입니다. 그래서 투자산분법을 한 과정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국 주식 코덱스 200TR 그리고 미국 주식 타이거 500TR 어떤 회사든 상관없어요. 거래 잘 되는 건 사면 돼요. 그리고 미국 국채는 타이거 미국채 선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서 3분의 1씩 그리고 매번 거래는 0.2%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ISA 계좌를 하니까 1년에 한 번 2천만 원을 탁 넣어서 3분의 1씩 그러니까 666만 원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냐 하면 8.01%가 납니다. 왜? 전체 주식 비중이 3분의 1니까 그렇죠? 주식을 더 많이 담았으니까 그런데 위험이 아까 5번 빠졌다고 그랬죠? 연간으로 얘는 4번밖에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달러가 3분의 2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가 달러가 자산의 3분의 2니까 문제는 제가 다만 이 전략의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두 번이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견뎌낼 수 있었냐 저도 이제 2008년 이후니까 견뎌낸 거지만 이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이걸로 이제 하면 수익률이 아까보다 아까 11억이었죠? 네. 한 1억이 더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좋아지는 이유는 성과가 1% 가까이 개선됐으니까 개선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이 인출을 똑같아요. 연 3,600만 원을 인플렛 따라서 연동돼서 계속 소비를 늘려나간다고 가정하면 이분이 80세가 되면 얼마? 68억이 됩니다. 왜? 올해 투자하니까 7% 수익과 8% 수익의 수익률은 1%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운용 금액이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탈모드 전략 관심 많죠? 이 탈모드 전략이 뭐냐 하면 서울 아파트를 그냥 하나 사두는 게 최고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에서도 저는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보는 쪽이어서 그냥 대충 하나 사두는 옛날 전략이고 지금은 지역을 잘 보고 입지를 잘 살펴서 사야 되는 거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문제가 높은 초기 비용 요새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투자할람에 있어서 높은 초기 비용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 탈모드 전략이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데요. 바로 이 그림 보시겠습니까? 파란선은 2006년부터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파란선 그리고 빨간선이 뭐냐면 블룸버그 리츠 TR 역시 똑같아요.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TR 배당금 받은 걸 재투자한 지수가 저 지수입니다. 둘 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2008년 2009년 아무튼 금융위기 이후는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미국의 리츠 가격이 같이 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집값 빠질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팔고 떠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 폭락하고 주가 폭락이 심화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면 집 사기가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폭락론자들이 인구 감소하고 앞으로 내수 시장은 지옥으로 가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텐데 집을 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논리가 들려는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된다라는 거에서는 저도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폭락하게 되는 요인들이 반대로 가는 때도 있죠. 언제? 미국 부동산이 오르고 미국 부동산이 오르면 미국 사람들 기분이 좋겠죠. 미국 사람들 기분이 좋으면 어떡해요? 물건을 뭐 소비를 하겠죠. 집값이 오르면 차라도 하나 더 사겠죠. 좀 있으면 나오는 블랙프라이데이 가서 냉장고라도 하나 가져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전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굉장히 가치가 안 달아요. 그래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증권은 내 투자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리츠는 말리고 싶고요. 미국 리츠가 같이 가니까 여기를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리츠 ETF 제가 좋아하는 VNQ도 있고요. SCHH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보십시오. 자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투자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투자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리츠 3분의 1은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0.2%를 매년 지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와 7배 정도 나는 거죠. 700% 정도 수익 그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이 얼마가 나요? 8.45% 어우 또 올라갔어요? 왜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냐고 배당을 많이 주고 블룸버그의 리츠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4에서 5%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세금 내고 다시 재투자 재투자 하는 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츠에 투자했으면 박살났겠죠. 이때 손실이 났습니다. 대신 위험은 우리가 아까 투자산분법은 4번밖에 마이너스가 안 하는데 얘는 5번 났죠. 아기가 좀 더 위험해요. 그러나 좋은 점이 있죠.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마음의 안도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서울 아파트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 것에 따라서 두근두근대는 게 가라앉죠.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대로 투자를 했다면 이제 와 은퇴시기를 50세가 아니고 땡겨도 되겠죠. 갑자기 숫자가 아까 10억 11억 12억으로 계속 바뀌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50세는 거의 13억 정도까지 탈모드 전략을 하면 이 35세 흑수저 부부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인출 전략을 쓰면 80세에 86억이 자 이제 0.1%가 됐습니다. 그때가 돼도 금수저겠죠?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집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은 리치가 계속 가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이제 전쟁 날 때는 금이 최고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정부 정책 금리가 인상되면서 막 그럴 때는 집값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집값 빠지는 걸 해결해 주면서 또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것도 해결해 주는 전략이 금이죠. 그래서 빨간선은 나스닥 나스닥이 이때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여기도 폭락하고요.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한 번씩 폭락하는 시기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 파란선 금값이 급등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뭐 부자들이 좀 뭔가 세상이 찜찜하고 내가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면 금 좀 사자.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3분법에다가 금을 추가하면 이게 투자 4분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조정이 없죠. 여러분 보이세요? 파란선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금에 25%씩 투자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나요? 뭐 거의 이때가 조금 힘들었죠. 뭐 2013, 14년 횡보 한 2년 횡보장 정도 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해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날 때 금값이 올라주니까 2002년 뭐 1학부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딴 자산들 다 동반 폭락하는데 금값은 올라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천만 원씩 우리가 저축할 때 500만 원씩 300만 원이니까 투자도 되기 쉬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상 최악의 조정장이 왔을 때 손실률입니다. 최대 손실 2002년 걸프 전쟁 직전 직후 정도에 마이너스 한 17%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10% 정도 손실 그것도 장중 손실이죠. 제외하고는 손실이 안 나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전략이 수익률 몇 %라고요? 8.75% 그리고 이 8.75%를 가지고 운영하면 50세 이분은 이제 13억이 돼 그리고 100억이 드디어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시뮬레이션을 했죠. 여러분 오늘 강의 별거 아니에요. 초년에 지르지 말자. 왜냐하면 당신은 정보력도 없고 작업력도 없어서 초년에 올인 배팅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주식은 공부 좀 하고 하자. 그리고 주식 할 거라면 인덱스에 하자. 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면서 그리고 이런 흑수저들도 우리나라 30대 근로자 가구 1인 가구 이상이라도 200만 원은 억지로 그래도 저축이 가능한데 저는 그 정도 저축을 가지고서 ISA 계좌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코플 우리나라 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다가 나중에 반반 투자가 됐던 3분법이 됐던 투자 4분법이 됐던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고 사실 그런데 분산 투자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도 줄어들죠. 그런 걸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5분법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금 그리고 한국 국채를 산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한국 국채 금리가 되게 낮으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투자 4분법에 비해서 수익률은 좀 낮은데 저 파란선이 투자 4분법 녹색선이 투자 5분법입니다. 수익률은 좀 낮은 대신에 뭐가 좋으냐 얘가 덜 깨지죠. 네. 여기 나옵니다. 2002년 옷합니다. 2002년 2018년 2022년 딱 3번만 손실이 나요. 국민연금이 딱 3번 손실이 났다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투자법 이제 여기다가 또 다른 자산을 더 추가하면 6번법 8번법 나가면서 더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안산 복리수익률은 얼마냐 하면 8.15% 저 위에 오탑니다. 8.15% 아까보다 수익률은 낮죠. 대신에 위험이 훨씬 덜하죠. 위험이 훨씬 덜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4분법은 최대 손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7%였잖아요. 그런데 녹색선이 되는 투자 5분법은 최악이 마이너스 10%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최악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8%인 게 이런 이유 국민연금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프리즘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항상 홍보 아니겠어요? 그러나 프리즘에 주는 연간 0.5%의 수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환산 복리수익률 7에서 8%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순 전략 ISA 계좌로 할 수 있는 단순 전략 일러드렸죠. 그걸 아시면 돼요. 절세 다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굉장히 줄어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일러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질문이 옵니다. 박사님 저는 뭐 어떤 이야기를 쭉 듣는데 31년 전 저보다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31년 전 1993년 이맘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딱 만 31년 됐죠.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어머님 편찮으신 어머님 생각하고 대학생 고등학생인 여동생들 생각하면서 입과 깨물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 31년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무거웠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제가 알게 됐죠. 자산배분이라는 특히 달러 자산을 투자하고 금을 투자하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부터 자산에서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가서 짜증도 덜 내고 여러분 한 번씩 하잖아요. 엄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울고 짜증 부리고 머리 벽에 머리 한 번씩 박고 안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되면서 가족도 화목해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을 여인 아픔은 사라지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좋은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 아들들한테 뽑인 세워서 애들한테 지분 나눠줄 정도의 자산가가 됐잖아요. 얼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현실의 사례가 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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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